오늘은 창고 정리를 거의 다 끝낸 뒤 고기를 여기다 구워먹을 겁니다. 일단 철판부터 깨끗하게 잘 닦아줄게요. 왜냐하면 고기를 구워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불을 넣어줄게요. 넣어볼까? 자, 불을 붙여줬습니다. 엄청 세요, 불이. 불씨가 올라왔네. 자, 소스를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. 어? 아빠, 아빠! 비닐, 비닐! 약간 추덩이 돼도 무려줍니다. 별길 볼이 잘 붙었습니다. 볼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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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에 미리 고구마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호박 호박같이 생겼던데? 무려 이 고구마는 그냥 호박가 아닌 호박 고구마입니다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! 오늘의 샤프 이진 샤프 소금 뿌리고 고구마 호박 후추 뿌리고 후추 음~~ 뚜껑뚜껑뚜껑 확 뿌리지 확 홈 begun 청구마 요리 Johnson 가르침 마치고 아빠 내가 지금 살면서 닭가를 먹었던 고기 중에 진짜 되게 맛있다 응 와 오빠 한번 먹어보세요 마평가 응? 마평가 항상 이만이 나오긴 한데 한 해보다 땀만큼 더 맛있어요 흠 참석스에 찍어서 참석스에 찍어서 이렇게 먹을까 너무 맛있다 자 진짜 참석스에 찍어 먹으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이때까지 먹었던 고기보다 진짜 백비첨매 너무 맛있어요 치즈를 먹어봐 아우 아구 씨 이건 먹어요 이제 갈게요 보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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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우 우와 와아 조금 덜 익었나? 응 좀 덜 익었네 그리고 좀 잠깐만 아주 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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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자 아빠 이 피자로 한번 줘 우와아 와아 으아 고소해 맛있어? 응 응 맛있어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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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크 밥도 같이 아이코다 뱃뱃이 먹기 좋은 거 같아요 고소 짭짭짭 먹으면 행복해 진짜 맛있겠다 아빠 자 오랜만에 렌탈 알아서 챙겨 놓고 박스를 좀 큰 걸로 넣어줘야겠어요 오랜만에 정리 좀 했습니다 뭐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도 어딘가 뭔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이 공간에 물건도 좀 하고 이 텐트는 철거해주고 이쪽을 좀 확보해야겠어요 자 도심 가운데에 전자분 에서트 자 시작해봅시다 이제 오늘 너무 행복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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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